한동훈 씨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열광팬들 그거는 개인적인 선호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다섯 번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잘한 건 없습니다. 영부인이 왜 문자를 보냅니까 그냥. 신랑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만큼 신뢰한 관계였다는 거죠. 이런 게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디올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선 이전에 여러분들 외관 남자하고 몇 시간씩 왜 대화를 합니까. 아무리 상식적인 이야기 하더라도 물론 김건희 여사가 우리에 대해서 세대가 좀 연령이 적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그런 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그냥 곤란을 초래한 겁니까. 그 이야기도 일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냐 이야기죠. 그냥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그냥 대통령하고 의논해서 대통령실하고 사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발표하면 되지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본 거죠. 다섯 번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일을 한동훈에게 맹풍백 사과 의사를 다섯 차례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문자를 보내지 않으셔야지 다섯 번씩이나 보냅니까. 카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좋아하고 대통령은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고 카톡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드체인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선거기간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하겠다 뭐든지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다섯 차례나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 보낸 사람도 대단하고 다섯 차례를 뭉개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 등과 관련한 상의를 하기 위해 상의를 한 겁니다. 그만큼 절칠한 사이였다는 거죠. 문자에 대해 더해 전화 연결도 시도했으나 한동훈 후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윤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이제 당신들한테 덕볼 일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는 또 한 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저는 사실이라고 받아 이 정도로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야 힘든 거죠. 두 사람 관계가 복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 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복수 여권 관계에 자르면 김건희 여사가 문자 등을 보낸 시점은 지난 1월 초순부터 윤환한 갈등이 극적으로 표출된 1월 21일 직전까지다. 그게 가장 어려울 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관계라는 것은 이미 다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지만 이미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를 그렇게 다룬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한동훈 씨에 대한 제 관찰기는 어떤 거 아닐까 그냥 서울 깍쟁이인 겁니다. 이익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한동훈 후보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우호적인 논평을 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뭘 뜻하는지 퇴시의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그게 한동훈 씨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뭉갤 수 있고 이익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작은 단서들 옛날에 돌아가신 최인호 이름 소설가 같은 경우가 아주 간단한 단서를 하나 가지고 몇 권의 소설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역량이나 상상력은 없지만 한 20년간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았냐 작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건을 구성하는 훈련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야 이 양반이 내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서울에서 좀 부유한 친구들하고 거의 같은 까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여러분들 거론했다가 집어넣은 것은 본인이 다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 어떻게 패배했는지 한동훈 씨 다 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뭘 했습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전투표 합시다 했지 않습니까 열혈편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많고 많은 사전투표를 직접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그 정도면 뭘 이야기하느냐 정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남으면 그게 정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른 거죠 이익이 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익이 되면 선이 되는 것인 겁니다 열혈편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혈편들은 계속해서 열혈편으로 그냥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관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젊은 분을 받느냐 이야기죠 딱 하나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꺼냈다가 집어넣은 것은 선거를 다 한다는 겁니다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러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양보한 겁니다 양보했기 때문에 선거가 점수를 많이 받았겠죠 저 양반은 쓸만하다 이렇게 평가 안 했겠습니까 얼음장만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칼을 뒤집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칼집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열렬하게 여러분들 찬성하고 다닌 겁니다 저하고 한 3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에 한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 논평을 통해 가지고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방어해야 되고 원화같이 추락 방어해야 되고 어떻든 뭡니까 자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고 그러나 젊은 날 연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열혈편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 양반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하도 고령화 돼 가지고 지금 저 나이가 청년기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런 나이가 먹으면 뭐가 있습니까 웬만해서 잘 속지 않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사기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구나 그게 이런 경륜이고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의 미천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부분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도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여러분 시장이 그냥 거품을 물고는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악랄하게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서로 다툴 연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저보다 또 연배가 위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뭐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사건 1 사건 2 사건 3 그러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뭉개는 것도 전체가 다 이렇게 꾀여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사를 한 거죠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한동훈 씨나 다 정치검사 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없는 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 부풀릴 수 있고 있는 죄 없앨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상식하고 여러분들 양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좋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끼가 찬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아무튼 간에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만들어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가능성은 좀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볼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카드를 쓰게 되면 국힘당이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회가닥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동훈 후보도 아니 윤석열이도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 왜 못 되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애가 다 강한 사람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할 테니까 한동훈 후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면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되기야 걸렀습니다 너무나 낙담을 드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전이 끝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선거를 장악돼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분께서 공 박사님 한때는 이해할 수 없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월 흘러가면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가 여러분들 강물처럼 범람한 시대의 진짜를 이야기 진짜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거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거하고 정직한 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그 젊은 의사들 때려잡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던 여러분 그 젊은 의사들 때려잡는 거 제한테는 아들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려잡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해빵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뜬금없이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에 다 먼 거 하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다 이야기죠 이제 각자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왜 전부가 다 뜯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전부가 다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거인가 그걸 유식한 말로 렌터시킹 소사이어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이런 아침에 채널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방송을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딱 한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